5,4,3,2,1 출발! 출발! 야 저거 못 잡겠다 씨 굳이 30초 시킬 필요 없잖아 봐 형 이게 10초야 이걸 어떻게 잡아? 지금 20초 지났습니다 자 준비 출발 출발 5,4,3,2,1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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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밟아야 돼 빨라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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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swell 하얀 지금 내려온 사람 처음 봤는데 나는 아 침발로 끝날 뿐 했어 야 그럼 30초 거의 다 따뜻한다는 거야? 28초 차. 28초니까 그리고 이거 오한마 씨가 꽈배기 아줌씨인데서 탄다니까 밥이 없네요 빨리 이봐 이거 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형이 채찍으로 좀 했었어야지 끝났어 끝났어 백호 형이 이겼어 백호 형 승